싱가포르티브 할머니 이따가 왔을 것 같은데 가봐! 저걸로 보는 거야? 비디오를? 어머어머어머 건돌이 아버지가 큰일수록 할머니가 해야할 것 같고 어렵게 새 출발하시는 건데 가까운데 잠깐 할머니가 알아서 할머니가 알았어 아이고 우리 튜튼이 잘 나고 착한 내 새끼 아이고 이놈을 아까와서 나한테 뿌린다 세상에 없는 거라고 할머니 마음에는 아찔 것 같은데 몇둥이 났지 사람은 못할 수 아니냐 참을려면 참을 수가 없네 진짜 밥 먹으러 가 고마워 할머니까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뻐 생각들에 아이고 나쁜 년이네 오늘 걸어가서 놀랍한 게 없는 것 같아 하루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아이고 아무튼